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세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엑스 골프 홍보 모델 순세연입니다. 아 프로님 제 티샷이 펑커에 빠졌어요. 펑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세어에 있는 펑커라서 턱이 낮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. 네. 제가 그러면 탈출을 해보겠습니다. 원래 아이언을 주로 쓰는데 이렇게 턱이 낮으니까 유틸리트를 선택해 줬습니다. 골! 미스샷이 나서 공이 다른 홀로 날아갔어요. 그래서 제가 골이라는 단어를 외쳤는데요. 보통 앞 사람에게 공이 날아가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골을 외쳐요. 앞이라는 말로 포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요.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공이 날아가니 주의하라는 뜻이 되겠네요. 와! 아! 거리가 너무 났나 봐요. 그래도 펑커에서 펑커샷을 한 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벙커 정리 이렇게 고무래를 들고 와가지고 공을 친 자리와 우리 발자국을 별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벙커 정리를 하는 것은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는 에티켓일 뿐만 아니라 호수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. 벙커 정리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. 꼭이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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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